동대문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교육기간은 2023년 1월 2일부터 14일까지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7시간씩 진행되며 동대문구의 주소를 둔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이 대상입니다. 참가비의 경우 구청지원금 40만원이 지원되며 참여자는 12월 12일 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. 신청을 원하는 어린이는 이달 9일까지 한국외대태솔전문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 가입 후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